안녕하세요. 스마트 글로벌 포럼 4회 오늘 199개국에 870만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파는 남자입니다. 회사 이름은 진아인이지만 우리들한테는 서비스 사이트인 Talk to me in Korean 선현우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제 한국어를 팝니다라는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면 199개국 870만 명. 그런데 우리와 산들 이거보다 200개국, 천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벌써 1년 전 버전인데. 그렇죠. 나라 숫자가 계속 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200개국 이상 이미 넘어가긴 했는데 큰 숫자 하나를 드리자면 지금까지 저희 사이트에서 유튜브 조회수 빼고 그다음에 어디 다른 곳으로 올라간 거 빼고 사이트에 오셔서 레슨 다운로드를 받아가신 횟수가 1억 돌파했어요. 1억이요? 네. 일단은 한국어를 판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비즈니스니까요. 도대체 이 Talk to me in Korea에서 어떤 비즈니스라는 건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데요. 이제 한국어를 교실에 학생들을 놓고 가르치면 대학교 어학당이라든지 이런 학원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지 못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팟캐스트로, 비디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책을 판매하고, e-book 판매하고, 그리고 오디오북 등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자, 근데 창업을 언제 하신 거죠? 몇 년도에 하신 거죠? 창업은 2008년에 했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창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업을 왜 이걸 아이템으로 삼으셨는지? 저는 사업에 대해서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몇 년을 지나도 계속 하고 싶은 일을 사업으로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거였어요. 사실은 외국어를 먼저 배워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알기 시작할 때쯤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책도 없고 비디오 같은 것도 별로 없어서 제가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걸 매일 해도 부족한데 취미로만 하면 좀 아쉽다. 그래서 사업체까지 만들게 된 거죠. 그런 문제를 발견하셨군요. 그러면 초기에 사업할 때부터 좋아서 한 건 알겠는데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은 뭔가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2008년에 창업해서 한국어를 외국인한테 알려줘야겠다. 돌려줘야겠다. 돈도 받아야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받겠다. 어느 정도 돈은 벌게 먹고 살겠다는 것은 예상이 되셨어요? 그때? 뭐를 벤치마켓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때? 명확하게 사실 잡혀 있지는 않았던 것이 처음에는 사실 실수라면 실수였는데 사실 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시간을 깨어있는 시간 최대한 1분이라도 더 쪼개서 더 가르치고 싶은 생각도 없기. 열정으로? 네. 없었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6개월 정도는 돈을 못 벌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짰더라도 6개월간은 거의 돈을 못 벌 수 있었을 텐데 6개월은 그냥 서버비 정도만 나오면 되겠다. 그리고 생활비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아끼면서 그냥 지냈고 그 뒤로 6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만든 게 엄청나게 나왔어요. 레슨도 진짜 많이 만들었고 콘텐츠가? 네. 팔 거 생각 안 하고 계속 만드니까 그때 혼자서 만드신 겁니까? 몇 명이서 만드신 겁니까? 그때 처음에 2명이서 시작했어요. 2명이서? 네. 2명이서 시작을 해서 최대한 만들었더니 한 100개쯤은 나오더라고요. 100개? 6개월 동안? 네. 레슨이. 레슨이라면 유튜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 말하는 겁니까? 사이트에 새로운 레슨입니다 하고 포스팅이 하나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오디오가 있을 수도 있겠고 비디오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이북만 있을 수도 있는 다양한 건데 아무튼 하나의 새로운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100개 정도 나오니까 6개월쯤 되니까 팬들이 한 1,000명, 2,000명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이거 사줄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하나 팔아봤더니 프리미엄, 프리미엄 콘텐츠, 유럽 콘텐츠를 약간 프리미엄으로 가는 거죠. 프리로 가다가 하나를 팔아봤더니 그 1,000명, 2,000명 중에서 한두 분이 또 사기 시작하시고 다음날 또 주문이 들어오고 몇 불짜리, 몇 만원짜리, 몇 십만원짜리 몇 천원짜리였죠. 몇 천원짜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동안에 100개를 만드셨으니까 제가 얼추 계산해보니까 뭐 180일? 그렇죠. 그 다음에 일요일날도 빼놓으면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꼴 이틀에 하나 꼴로 만드신 거네요. 콘텐츠를 둘이서 네, 하루는 이 콘텐츠 기획하고 그다음에 작성하고 하루 녹음해서 편집하고 발행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아까 영어로 가르친다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영어회화 배울 때는 미국 사람한테 영어로 배웠거든요. 그 나름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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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쳤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어를 한국말로 가르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정상 아닌가요? 그거를 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죠. 사실 네, 한국학당 같은 데서 네, 한국학당에서는 한국어로만 가르치도록 방침이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가르치고 싶어도 못 가르치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영어로 하는 이유는 그분들과 실제로 저희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그런 잠재 고객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분들은 일상생활에서 10분, 20분 내서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엔터테인먼트 플러스 교육으로 사실 에듀테인먼트로 듣고 싶은 건데 너무 어렵게 한국어로 하면 사실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 자체를 한국어로 가르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겠네요. 안녕하세요는요.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렇죠. 벌써 벌써 단어가 게다가 전혀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을 저희가 앉혀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을 전혀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 뒤에는 한글을 다 읽게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영어로 설명을 하면 왜냐하면 그분들의 무국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 다 개발해서 드릴 수 있는데 그걸 한국어로 설명을 한다? 너무나 큰 제약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하기 시작했고요.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호주, 캐나다가 많이 듣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으로 하신 게 사실 그 사람들은 한국학당이야 우리가 페이스트 페이스라는 거지만 이거는 원격이잖아요. 영어로 한 것이 이 사이트가 되게 파플로해진 원인 중에 하나겠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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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